희망하시면 됩니다. 자, 들어와 주세요. 아, 재밌는 놀이네. 자, 이틀 게임으로 한 번 더 코가 납작해져봐야죠, 친구들. 거실 물잔입니다. 통장 3장당 물잔을 2개로 하겠습니다.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과 여러분들이 물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. 아, 뭐 드라마에서 봐. 여기 지금 안 해고 있잖아요. 오늘 아침에도 물 따귀 때리고 나왔어요. 물 따귀용 물잔입니다, 저게. 그래서 드라마 속 재벌처럼 교양 있게 물 따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게임에서 지면, 자기 팀이 걸어놓은 그 물잔만큼 물 따귀를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뭔지 아시겠죠? 걱정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주세요. 머리에만 뿌려주지 마세요. 자, 첫 번째 게임, 고개. 오늘 손가락 레슬링인 거야. 아, 이거?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공식적인 대회가 있으며, 분명한 대회이고요. 대표 선수 공개! 그렇지! 좋아, 좋아. 해만해. 오케이. 야, 무조건 9개 걸어라. 무조건 6개 걸어. 야, 네가 더 잘 걸어. 여섯 개, 여섯 개. 대왕 오징어해, 대왕 오징어. 대왕 오징어라니요? 아니, 제가 한 번 해봤는데, 얘가, 얘가 키만 큰 게 아니고 그래도 긴네, 이거죠. 엄지도. 엄청 길어요. 완전히 기름을 해서 쳐줍니다. 와, 재미있다. 광수, 또, 코도 길잖아. 야, 코도 안 나와요. 코도 안 나와요. 코도 안 길잖아. 차량팀부터 몇 개를 거실지 결정해 주십시오. 네 잔 걸겠습니다. 네 잔. 여섯 개, 여섯 개. 여섯 개 갑니다. 여섯 개, 여섯 개 갑니다. 여섯 개. 자, 이번에 보내자잉. 야, 얘 진짜 기네. 야, 손이 있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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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. 네, 반드시께서 지적씨가 물살되게 만든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네가 맞으면 너무 뻔해. 손가락 발가락은 나아. 손가락 발가락은 나아. 너에게 치욕을 맛보게 해 주겠어. 야, 알지. 발가락 나오는 줄 알았어, 지금. 아, 이따가 안 돼요. 아, 얘들 키 인다. 아. 긴데? 시작! 시작! 아, 진겨봐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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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 이거, 아 이거. 아 이거 다 해 주세여! 아 이거. 아 이거. 아 이거, 아 이거. 아 그래야죠. 아 이거. 순간комат으로 추가. 아, 우리 임창이 있어요? 아니, 두두지야 뭐야? 아 이게 두두지야 뭐야? 아 이거 돼요? 아 이거. 아 이거. 좋아좋아좋아. 잡았습니다. 형 빨리 안 돼요. 잡았습니다. 형 빨리 안 돼요. 아 진짜 진짜 길다. 어우 너무 길어. 잡았다. 너무 길어. 잡았다. 야 손가락 가져와. 정수 형. 정수 형. 정수 형. 정수 형. 정수 형. 정수 형. 야 지영아. 지영아. 너 다 억울해. 이번 주부터 체육관 나오면 이거 좀 해요. 다른보다. 자 이번 씨 승리하셨으니까. 예. 정수 형. 얘기했다 갔다. 이건 체육관 먹겠습니다. 손가락끼리 때문에. 형 옆에서 너 이렇게 힘주고 계속 응원하고. 형이 그렇게 마음 쓴 거 못 느껴서. 아 어디다 숟가락으로. 다들 무릎 끓으세요. 신혜아 없어지는데 너. 누나한테 맡겨. 못 끼고 있네 못 끼고 있어. 왜 나한테 맡기면. 어렸을 때 세배하면 엄마한테 그걸 얼마나 당했는데. 제가 먼저요. 갑자기 옷을 왜 벗으세요. 벗으시라고 그래요. 넌 백날 노력하겠지. 하였지.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연극이야 뭐야. 카메라 돌렸어요. 레디 액션. 넌 백날 노력하겠지. 하지만 넌. 결코. 결코. 나 진짜. 나 지금 생각해. 액션. 넌 백날. 넌 백날 나처럼 되고 싶겠지. 약간 이상한데 문장이. 하지만 넌 결코. 나처럼 될 수 없어. 오. 오. 오 멋있다 야. 야 멋있다. 야 얘가 더 멋있어. 내가 주인공이야. 내가 주인공이야. 내가 주인공이야. 이 시내 주인공은 나야. 내가 주인공인데. 아니 왜 나 강토야 또. 내가 왜 강토야 내가 주인공인데. 주인공은. 주인공은 이게 따로 있다니까. 드라마 보다가 너 진짜 욕 무작위하겠다. 자 자 자 아주 잘 못해 먹은 자. 주아 미안해 봐. 야 똑바로 봐. 정신 똑바로 쳐이란 얘기야. 어렸을 때 항상 꼴대기가 쉬었어.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거 진짜 그래. 넌 너무 올려다보고 있어 지금. 너무 올려다보고 있어.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려.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려. 넌 몸 아프겠다 넌. 넌 항상. 나 진짜 많이 벌렸어. 고울뱅이 같이 왔어. 고울뱅이 같이 왔어. 고울뱅이 같이 왔어.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봐. 너 그거 아냐고. 고울뱅이 같이 왔어. 고울뱅이 같이 왔어. 고울뱅이 같이 왔어. 고울뱅이 같이 왔어. 야 집도 이렇게 벌렸는데 얘가 커. 아 아쉽네. 아 아쉽네. 아 아쉽네. 두 번째 게임을 준비하겠습니다. 두 번째 게임은. 뭐지. 고울뱅이 같이 왔어. 빨리 가라. 하나 둘 셋. 됐어. 자 만난 사람들이 만났어. 괜찮아 이거 몸이 몸 다는 거 아닐까 괜찮아 괜찮아. 열받아 버려. 아 저 보기만 해도 열받아. 야 재석이 얼굴에 뿌려주게 해줘라. 아까 입었던 옷이 저 안에 준비가 되어있을 텐데 옷이 막 조끼들이